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기가 높아지면서 본인이 착용하고 있거나 또는 만지는 물건마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의류, 치마가 인기가 끌고 신발도 품절이 됐고 거기다가 안경까지 화제를 모으더니 이번에는 휴지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선물 받았던 이 안경, 팬클럽으로부터 안경을 선물 받았다고 해서 이게 이제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그 안경 가격이 5만원이라고 해서 더욱더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값비싼 안경을 쓴 게 아니라 중저가 가격을 써도 모양이 나고 또 예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진 옆에 있던 이 휴지, 노란색 휴지가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제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항상 상대방이 저격하거나 공격하는 가운데서 상대방들이 만든 에러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란색 휴지가 이게 아주 값비싼 외제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쓰고 있는 휴지가 7만원이라고 해서 이 황교위기가 비판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온라인에서 한 노래 2천원 정도밖에 안 하는 가격이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교위기가 저격했던 그 노란색 휴지는 유럽에서 직접 구매해서 우편으로 붙여주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쓰고 있는 누르마리 휴지는 그야말로 2천원 정도밖에 하는 아주 싼 휴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건드린 것마다 화제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중저가 그러니까 누구처럼 사치 또는 호화 제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알뜰하게 살림도 살고 또 이렇게 제품, 생활용품도 마련하고 있어서 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쪽에서 쪽쪽이 말하자면 자기가 쏜 이 부메랑에 자기들이 당하고 있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황교위기, 황교위기의 마칼렐리스트가 김 저격했던 이 휴지가 화제가 되는데 김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인 강신읍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팬들에게 받은 선물 안경, 이 안경을 쓰고 업무를 보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 이 안경은 5만원대 제품이라고 알려졌는데 자 그러자 반 윤석열 성량의 네티즌들이 사진 속에 사무실에서 노란색 두루마리 휴지를 포착했습니다. 이 노란색 두루마리 휴지 가격이 7만6천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자 19일엔 유명 막블러고 황교익씨도 이게 가세했는데 황교익은 안경은 5만원대지만 휴지는 7만원대라는 네티즌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면서 자 스민코스프리 하다가 딱 글렸네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스민코스프리 하다가 딱 글렸네요. 해당 휴지가 유럽 브랜드 레노마의 제품이고 구매가격이 7만7천6백원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황교익이 공유한 7만7천6백원 가격의 제품 사진 위에는 해외구매대행이라는 글씨가 적혀있는 겁니다. 해외구매대행. 자 그래서 반 윤석열 네티즌들이 이렇게 또 윤석열 공격을 하다가 부인인 김건희씨에게 헛발질을 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휴지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국내 배송으로 팔리고 있는데 똑같은 브랜드 제품이 6개, 6개들이 그 만 2천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6개들이 기준으로 만 2천원이니까 개당 2천원 정도입니다. 온라인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수를 자아내었습니다. 그들이 휴지 검색했었고, 역구역 비싼 순으로 보고 있었을까 생각하니까 헛웃음이 나오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휴지 순으로 검색을 해서 값비싼 것 위주로 검색을 했을 것이다.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비싼 것 골라서 공격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건 저쪽 진영용 가격이고, 그러니까 7만 7천 6백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 진영, 좌파들 진영에 나오는 가격이고 정상인들은 저렴하게 구입할 듯 하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마구 공격하다 보니까 계속 에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경 쓰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게 팬클럽에서 선물한 거 5만원대라고 하는데 그 앞에 업무를 보고 있는데 화살표 방향에 노란색 휴지, 두루마리 휴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이게 7만원대의 가격이다. 이게 스민코스프레 하다가 딱 걸렸다. 이런 식입니다. 스민코스프레 하다가. 이게 황교익의 SNS입니다. 스민코스프레 하다가 딱 걸렸네요.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두루마리 가지 레노바인가요? 이 레노바는 이게 7만 7천 6백원. 7만원대 가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만원대. 그런데 이 가격은 6개 롤, 6개 롤, 11,900원. 6개 롤, 프리미엄으로 6개 롤, 11,900원이니까 하나 2천원대밖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만원대 휴지라고 공격을 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받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신었던 슬리퍼, 신발이 3만원. 그리고 치마가 월남치마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미리치마라고 해서 5만4천원. 안경은 5만원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샀던 신발이 11만9천원대. 그러니까 김정숙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가격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전부 다 기산 가격 가지고 제품인 줄 알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했는데 막상 그 가격을 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쓰고 있는 제품들이 아주 정적하,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래서 싼 가격의 제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서초동에 살고 있고 또 검찰청의 간부로서 이렇게 생활을 오래 했고 또 보인도 김건희 여사도 이 그리어 우문,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이니까 최고급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막 공격을 하고 싶은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사는 것마다 갖고 있는 물건마다 아주 싼 가격에 알뜰하게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입고 나왔던 옷도 의상도 보면 과거에 몇 년 전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온 장면들이 여러 번 포착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 지난번에 대통령 취임식 때 입고 나왔던 의상 그러니까 취임식 때 하얀 의상을 입고 나왔고 그 앞에 국립현충원에 방문했을 때 까만 옷을 입고 나간 것 마찬가지로 국내 중소 상인들에게 직접 주문한 것이다. 그러니까 해외 유명 브랜드나 유명 디자이너가 아니라 중소 상인들에게 중소 상인들도 살리고 브랜드도 살리고 북산 제품을 애용하고 있다는 것이 만지는 것마다 이렇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산 제품들이 중소 가격 알뜰한 제품이라는 걸 알려지면서 더욱더 지금 이 좌파들은 멘붕을 당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공격하면 할수록 까면 깔수록 새로운 면모 김건희 여사의 새로운 면모가 등장하면서 정말 김건희를 겨냥해서 공격했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멘붕 날 지경입니다. 이 댓글도 비판하는 기사들이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다가 이렇게 황교익 정말 한심하다. 한심하다 하는 글들이 많이 와 있고 선농질의 명수다. 코미디 프로가 없어진 게 심심하던 채 염마저마 또 이모 교수가 논문을 썼다는 등 또 한국 3M 양이 기부했다는 등 또 짤짤이라는 등 낯술에 째려가지고 청문회를 수차례 개그한다는 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재미가 있다.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황교익, 김호준, 고민정, 채민희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휴지보다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 휴지보다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 이걸 보면 지금 그들이 얼마나 똥볼을 차고 있고 헛발짓하고 있는가 결국은 김건희 여사만 자꾸만 자꾸만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 키워주고 있다고 그럴까? 띄워주고 있다고 그럴까? 이런 셈이 되고 있어서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커지고 있는 진영이고 저들은 공격할수록 저들이 당하고 있다 하는 상황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